자 카나데 생일이 다가왔다 그 말인즉슨 가차를 해야 된다는 거지 딱대 카나데 가차 딱대 라이프 850 회복 이게 필요하다고 나는 26340 돌이 있고요 얼마만에 뽑힐지 저는 이 돌 다 박을 자신 있습니다 저는 다 박아도 후회 없어요 나와야 된다 제발 들어가자 아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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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닥이 파란색이었나 아 바닥이 파란색이었구나 다음 로어 디졌다 야 세팅해보자 사키를 여기다가 빼놓고 와 됐다 이렇게까지만 할까 750 결정 자 그러면은 피 회복이 아주아주 잘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덱을 기반으로 소실 한번 조져야지 힐 덱으로 소실 한번 조져야지 아 물론 컴퓨터로요 가자 다음 로어 디졌다 와 라이프가 왜케 많이 남아? 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웃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생일 카드 개꿀 야 let's go I'm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'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'm gone dude I do what I want couldn't stop me 이것도 안 좋아